네, 9평 총평입니다. 잘했어. 할 수 있어. 자, 이 의미는요. 6평에 비해서 9평 시험 잘 봤을 겁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점수가 나온 학생이 있었겠지만 확률적으로 훨씬 많은 학생들이 6평에 비해서는 시험을 잘 봤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남는 기간 70일 우리 어쩌면 많은 학생들 자기의 목표 등급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데이터가 입증을 합니다. 이번 6평이 사실 과도하게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제가 6평 총평 때 역대급이라는 말을 썼죠. 1등급 90점 나온 학생이 1.47%밖에 안 나왔던 시험이에요. 역대 존재하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요. 아니면 평이해요. 이걸 느끼는 건데요. 6평 때요. 60% 이하 문제가 16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을 보시고 5답률을 보시고요. 정답률 이제 상위 링킹이에요. 13%부터 시작해서 정말 초고난도의 문제였어요. 근데 9평. 일단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조차도 31%로 시작하죠. 자 그럼 6평 비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확실하게 아 난이도는 6평에 비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제가 잘했어 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왜? 성적이 조금 올라갔을 테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 빈칸.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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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네 개 중에 세 개.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자 삽입 문제.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중난도에서 가장 어려워한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자주 말했던 21번 밑줄 입학. 30번의 어휘. 40번 요양문. 41, 42번의 장문독회. 맨날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그럼에도 아 6평보다는 평이했구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글에서 이제 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쉬웠던 시험이었는데 아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얘가 일반적인 모의고사예요. 보통 60% 이하 문제가 한 8개에서 10개 사이로 나오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요번 6평이 너무 과도하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다고 느낀 거지 이게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만약에 수능도 6평이 아닌 일반적인 모의고사 형태의 난이도로 나온다면 우리 70일 동안에요. 목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점수도 맞을 수 있겠는데 요번 시험에서 이래요. 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던가 이러한 정도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나 선지 고르기가 문제였죠. 학생들 틀린 문제 중에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뭔 말이 진짜 하나 또 모르겠다 이런 질문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데 여기에서 아마 몇 개를 더 틀렸느냐 요게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남는 기간 할 수 있어. 그 주제를 갖고 말씀해 드릴게요. 난이도자도 있지만 학생들의 등급별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포커스가 좀 포커스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풀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듣기 공부 먼저 합니다. 듣기에서 거의 틀리지 않은 기본 베이스가 잡힌다면 그러면 어휘 공부와 해석 공부에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단어 아는 단어 가지고 무슨 대충 이런 말이겠지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 공부만 해도 듣기를 다 거의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3등급은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딱 나 듣기 매일 하겠다. 단어는 매일 외우겠다. 나 해석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3등급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달라요. 저희 이제 게시판 또 글에 쓴 학생들이 있었는데 해석 공부만 한다고 2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으로 비유하자면요. 기본기 공부만 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기본기 공부만 하고요. 2등급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2점짜리 문제는 맞추겠지만 4점은 거의 손도 못 댈 것이며 벌써 4점만 다 틀려도 2등급 안 나옵니다. 3등급 중에서 3점짜리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는 틀릴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영어라는 시험이 이제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도 캐만 하잖아요. 2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지예요. 매력적인 오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거로 문제 풀지 않으면 2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3등급 3등급과 달라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해석 공부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중난도 문제에선 틀리면 안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 빈 순삽은 어려운 거 맞으니까 그래 정 시간 안 되면 그래 명문자를 빼고 다 찍긴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더라도 중난도에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길 원해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심플하죠. 선지예요. 그래서 약점 공략해라. 자기가 빈번하게 틀리는 유형 약점 공략은 한 달 정도는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 재면서 풀고 내가 오답을 지우는 연습 이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남는 기간 동안 우리의 성적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6평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 나온 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수능이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점수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남는 70일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수능 대박 만들어 봅시다.